자 옛날에 2019년 1월에 잠깐 했던 괴혼 오늘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쥐들이 막 날 감시하는데 겁나 무서운데 쥐 왜 이렇게 커 이거야 그래요 12미터 12미터 대박 야 12미터는 너무 크잖아 키워야 돼 쥐 이길 수 있을까 쥐한테 가보자 이 자식들아 쥐 자식들아 오케이 그렇지 도마 비둘기야 어딜 가니 나랑 같이 춤을 추자 아 겁나 앵글 돌아간 거 열받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로 넘어가야 돼 들어가면은 새로운 길 뉴메타 아 꼈어요 아 안 보여요 님들 아 오케이 오케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힘을 내 이게 아shaw야 Alej만 애강 아 ولbah same 으아 좋은 곳에 왔다 어우 좋아x3 식물 짱 맏아 198엔짜리 다 먹어 식물식물 식물부터 인간전에 식물부터 쌀푸대만 먹자 3 때 사회 Student 사회 아 이중교통 사고 너무 하잖아요 아이고 야구들 잘하시네요 제 공을 쳐보시는건 어떠세요? 그 야구방망이로 이 공을 못치시나요? 아하하하하 압박킹의 공은 무겁다? 그거는 어떤 공을 이야기하시는거죠? 오 꽤 맛있어요 오 급격하게 커지는 나의 크기 아 된다 아 된다 커진다 아아 빨리 찍어줘 여기 보고 못하겠다 여기 보고 못하겠다 그렇지 좋아 올라가자 꽤 크게 노는거야 그렇지 이제 자동차 다 먹을 수 있어 여기 다 쓸 수 있어 이제 다 쓸어버려 자동차 먹어 오예 오케이 그럼 내가 초반에 있던 마을로 돌아가자 아 집도 먹어 아 꼈어 어 아 살아 여기서 껴서 못간다고 안돼 이럴수 없잖아 빠져나가란 말이야 야아 야아 아 위험했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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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먹는다 11d 나이스 어디 집들 좀 쓸어볼까나 뭘까나 어 하계원 간다 다 쓸어버려 남김없이 이야 17미터 오 오 크기보속 20미터도 가능할수도 있겠는데 아 19미터정도에서 마무리겠다 와우 19미터 엄청나죠 이걸 하늘로 올려볼까요 오오오오 뭐가 만들어졌지 생태계의 별 아 재밌다 좋아 재밌을 때 끄고 나중에 해야지 예 바이바이 괴혼 재밌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